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를 적대세하는 적대세력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우리를 놀래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다 큰 성과를 이루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하성 15형 시험발사의 성공 소식은 우리의 변화눔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찾은 진리는 남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우리의 두툼없는 신념입니다. 반세기상이나 우리를 괴롭혀온 미국놈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셨으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